한국국토정보공사 독재정권! 규탄하자! 살인마! 전후하는! 울려와라! 걸렸을 땐 같이 뛰지 말고 흩어지고 도망칠 때는 대로 말고 반드시 골목길로 어차피 몇 친구들 연락처나 씹어 삼켜 절망인데 넌 보고싶단 말도 못하냐 난 꿈을 꾸는게 혁명이라고 생각해 이런거 되게 싫다고 털끗하느라 다치면 내가 죽일거야 말하라고! 하지 말라고! 나 믿어 어머님 집에 안계신거 알아? 어떤 사람이 무슨 봉투같은걸 전달했더라구요 저기요! 저는 누가들이에요 엄마 어디계세요? unlocking 어머님 어머님 어딜 지왜 여름 알